안녕하십니까 독방을 반영합니다. 저는 새로운 시리즈 만들려고 합니다. 왜냐면 이거 스페어랑키 2의 데일리 챌린지 시리즈. 그럼 오늘 한번 합시다. 컨티뉴.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처음으로 들어갔어요. 안하러. 뭐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. 천천히. 뭐 이미 거의 죽었어. 아직 일본도 아직 안 지나가는데 이미 거의 다 죽었어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이거는 데일리 시리즈. 데일리 챌린지의 처음. 처음 에피소드였어. 다음에 봐요. 내일 봐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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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